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껴 이게 뭐라고 아껴 안녕하십니까 자 도시계기사 필기 강의를 맡게 된 이석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도시계기사 참 매력적인 자격증이죠 자 도시를 계획하는 기사다 자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자 도시를 계획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죠 자 우리가 자 어떠한 범주 형태로 보면 우리가 국가가 있고 그리고 도시가 있죠 하위 개념으로 도시라는 것이 있죠 자 그리고 하위 개념으로 이제 건축물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는 건축물과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자 기반시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도로 그 다음에 뭐 항만 네 요런 것들이 쭉 있겠죠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자 전반에 큰 카테고루 봤을 때 이 도시라는 부분이 이제 국가와 그 다음에 하위 개념의 건축물을 이어주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의 자 전반적인 이익을 위해서 도시라는 것이 이제 계획이 되고 자 또한 국가의 이익뿐만 아니고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이 개별적인 자 수요층의 어떤 자 요구가 반영돼서 도시가 계획이 된다 그래서 양방향의 어떤 형태로 계획이 되는 것이 바로 도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건축물을 올리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하는 그것의 어떤 상위적인 개념인데 그 도시라는 것의 구성이 이런 건축물이라고 하는 이 수직적인 즉 입체적인 구성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도로항만 수평적인 구성 두 가지로 나눠져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시계획 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은 이렇게 국가와 건축물 즉 수요층 간의 중간다리 역할을 함으로 해서 자 국가와 그 다음에 수요층을 모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를 뽑는 시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컨텐츠 자 OT에서 준비한 제 컨텐츠는 시험개요 그 다음에 출제 기준 및 경향 수업 진행 방식 그리고 합격 조언까지 자 합격 조언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경험과 그 다음에 현재까지 합격생들이 이렇게 하면 합격이 되겠다라는 것을 저한테 자 말해준 것을 다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 시험기업입니다 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하죠 자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우리가 공단이죠 자 여러분들 그 도시계획 기사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공단과 공사를 구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사와 공단을 구분해라 라는 거죠 공사는 그 민간 출자가 가능합니다 민간 출자가 가능해요 즉 민간 출자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수익률 부분을 따져 줘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수익률 그래서 민간과 국가가 같이 개입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에 반면에 공단은 민간 출자가 안 돼요 민간 출자가 안 되고 오로지 국가의 수행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국가 자 국가의 수행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공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은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국가공인 자격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국가공인 자격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계획 기사를 따게 되면 국가에서 공인한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다 라고 스스로 자칭하고 밖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여 줄 것입니다 자 관련학과는 대학 및 전문대학의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그리고 도시 및 지역계획학 그리고 환경 토목 그리고 건축공학과 관련 학생들이 많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관련학과 외에도 시험을 여러분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시험이 필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수평적인 요소와 입체적인 요소가 모두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평적인 요소가 바로 환경공학하고 토목공학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직적 입체적인 요소를 다룬 학문이 건축공학이죠 그래서 이 두 학문에 계신 분들도 이 도시공학 쪽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과목입니다 시험과목 자 시험과목은 필기와 실기로 나눠져 있는데 자 필기는 도시계획론,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도시개발론, 국토 및 지역계획 그리고 도시계획 관계 법규라는 걸로 나와져 있죠 도시계획론 이론적인 내용이죠 도시계획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면 잘 하겠느냐라는 거죠 도시계획의 역사라든지 각종 이론이라든지 도시계획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자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자 여기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접근이 되게 됩니다 도시를 어떻게 설계하겠느냐 그리고 단지라고 하는 것 자 단지라고 하는 것이 컴플렉스 단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근린주구라고 하는 단지 근린주구라고 하는 것을 형성을 할 때 중앙에는 어떠한 상업시설을 고밀도로 배치하냐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주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거리는 어느 정도로 하겠느냐 동선을 어떻게 계획하겠느냐 교통을 어떻게 계획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갖고 단지계획을 짜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시계발론입니다 각종 상위법규와 정책에 의해서 도시를 개발하라고 나오면 도시계발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계발을 할 때 자금을 어떻게 끌어들여야 되는지 환지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용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금융을 우리가 부동산금융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도시계발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상위법은 어떤 법규에 의해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국토 및 지역계획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 자 국토하고 지역은 상위 자 우리가 위상을 따져보면 국토가 훨씬 위상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지역이 위상이 다음입니다 그래서 국토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우리나라 국토의 전반적인 성장과 관리를 위한 도시개발이고 그 다음에 지역계획이라는 것은 그 지역 자체의 어떤 성장을 위한 지역계획을 짜는 거다 그래서 각각 국토와 지역에 우리가 상위법으로 나와 있는 국토기본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그리고 광역관련 법들 이런 법들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짜는 거 이게 바로 4번에 나오는 국토 및 지역계획 관련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면 도시계획관계법규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도시계획관계법규는 도시계획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관계된 법규를 얘기하는 거고 자 최상위 개념은 국토와 관련된 법규들 그리고 지역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근린주구 관련된 법규들 그리고 뭡니까 단지와 관련된 법규들 주택에 대한 관련된 법규들 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실기 부분은 도시계획 실무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구추정 관련된 내용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도면 작성 이 두 가지로 나눠져서 시험을 보게 되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챙기시면 되겠죠 도시계획 실무 부분에서 여러분들 나오는 개념들이 전부 다 필기 때 다뤄지는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인구추정 모형 같은 경우는 요소모형과 비요소모형으로 해서 추정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들 이 필기를 통해서 먼저 학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검정방법은 필기가 4지태기령의 과목당 20문항이고 과목당 30분 즉 150분의 시험을 보는 거죠 2시간 반 동안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요 자 실기는 작업형이죠 자 두 가지 과제입니다 제1과제는 앞에 말씀드린 듯이 인구추정과 관련된 이런 내용도 갖고 과제를 진행하는 거고요 제2과제는 도면 작성을 하는 거죠 토탈에 갖고 한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게 됩니다 자 합격기준은 보면 다 똑같아요 이 필기는 100점 만점을 해서 60점 이상을 평균적으로 마주시면 되고 각 과목당 꽈락이 있으면 안 되죠 즉 40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각 과목당 40점 이상을 맞아준 상태에서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맞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자 실기는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 이것도 역시 과목으로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전체적으로 60점 이상을 맞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합격률을 보면 필기는 50% 내외고 실기는 어때요? 40에서 50% 전반적으로 한 50% 정도 수준에서 합격이 나는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정도의 합격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전부 다 합격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합격조언대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공부를 한 것과 안 한 것 즉 하기만 하면 붙는 시험이다 라는 거죠 자 공부를 하는데 그 방식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따 합격조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출제 기준 및 경향 분석입니다 총 100문항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도시계획론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지느냐 바로 부문별 계획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지게 됩니다 부문별 계획 자 도시계획을 하는데 그 도시의 교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관이라든지 아니면 녹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각 부문별 계획을 짜는 것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자 도시계획 실무를 들어가서도 부문별 계획을 짜는 것이 가장 어렵고 난해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부문별 계획을 가장 큰 포션으로 차지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죠 자 나머지 뭐 도시의 개념 및 도시의 발달 도시는 어떤 뭘 도시라고 얘기하느냐 발달 자 고대 그리스 때는 어떤 걸 도시라고 얘기를 했느냐 어떤 식으로 발달했느냐 그리고 도시계획의 각종 이론과 그 다음에 체계들 그 다음에 도시조사 분석과 계획지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계획지표일 때는 GIS 자 토지정보시스템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도시계획의 실행이다 도시계획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나서 집행까지 단계에서 어떤 식의 단계가 이루어지면서 실행이 되고 있는지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요새 이제 실행하는 방법이 주민참여 방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 도시계획을 컴팩트시티 즉 압축도시 형태로 고밀화 시켜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 있고 환경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진행해라 라는 도시계획을 진행해라 라는 내용들까지 이 부분에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도시관리와 도시계획의 미래 전망 도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재생을 어떻게 하느냐 도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도시의 계획의 미래 전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좋은 도시를 오랜 시간 동안 정체성을 유지해서 도시를 관리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유지하는 자 그런 형태가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이라는 것이 나오죠 자 그래서 도시설계 개념 도시설계 라는 건 뭐고 그 다음에 도시설계는 어떠한 과정에서 진행이 되느냐 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자 출제되는 문제는 한 두 가지 단지계획 개념과 요소와 그 다음에 단지계획의 부분계획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단지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큰 단지 컴플렉스를 계획을 하는데 그 컴플렉스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겠느냐 거기에 요소는 뭐가 들어가느냐 라는 거예요 교통 도로 이런 것도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 입주민의 수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산업의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단지계획의 부분계획 이거 위쪽에 도시계획론이 나왔던 이 부분별 계획하고 많이 유사해요 어떤 거죠 경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녹지공관 어떻게 조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동행 보행통 동선은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별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많은 포션을 차지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자 그리고 4번에 5번은 지구단위 계획이다 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도 개념과 가정을 알고 계시고 각각의 계획 요소별 작성 기준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죠 요것도 합쳐서 한 7절 문제가 전체적으로 나오게 되죠 지구단위 계획 요소별 작성 기준 자 5번에 요것도 문제가 많이 출제되죠 근데 위쪽에 단지계획 부분하고 이 도시계획 부분에서 많이 겹쳐서 지구단위 계획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해하신 대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